안녕! 지이뿌입니다! 오늘도 실시간을 키웠어요 리사! 어! 응! 어제 밥무아 밥무자 맞지? 아! 나 이미 디스온 실층이 있어서 음... 하긴 디스가 두명인가 또 나쁘지 않겠지? 그래! 우리 이제 디스사이다 바보같은 머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엥? 엥? 아니 여러분 넌 초명아니그라뇨? 아니... 별하얀 어떻게 좀 해봐! 뭐야 나왔잖아 일단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실시간 돌리보기 하시면 됩니다 아! 아! 괜찮아요! 여러분 혹시 별하얀톡띠 있으신가요? 오! 그럼 별하언니 톡으로 제 실시간에 들어와달라고 말해주세요 저의 고것! 여러분 사이다 드실 준비를 하시라구요! 별하언니 나랑 콜라보 할래? 콘셉트는 내가 악역인걸로?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에 저격이랑 신고할게 별하니 별하니 아 망했다 망했다 실시간 끌께요 다시 실시간 끌었어요 다시 실시간 끌었어요 다시 실시간 끌었어요 온 바다 안녕 자자잔 응 응 왜? 어? 야구가 좀 좀 쓰러 할아버지 없었어 출신이 안 돼서 할아버지 타고 싶은데 아 아 아니 그니까 요즘 벚꽃풍 방탄옥과제 다이너마이터처럼 그 뭐냐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레트로 레트로가 유행이잖아 역시 너희 할머니 센스쟁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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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채널에서 최초로 또클럽 가입회원을 모집합니다 재미있고 웃긴 버튼을 가입하시오 감사합니다 요 요즘 지방은 이스라엘로 우울하신가요? 온라인 영수증만 주우상창하고 층콩팩도 묶어서 재밌음 하신가요? 여기 매달 1,995만 결제하시면 이 모든 고잉이 테이글됩니다 어? 지푸님 뽀클럽에 가입하면 서비스 같은거 없나요? 당근 있습니다 여기 지푸 뽀클럽 회원정용 배치를 소개하시죠 단계별마다 바뀌는 그냥 지푸 배치 지푸님 둘 당근데 혜택이 너무 적어요 아하 그러시군요 그럴 줄 알고 뽀클럽으로 회원분들께 드리는 지푸 이모티콘 동시구매 처음 둘파라고요? 감사드립니다 매진임빵 080 주뿌주뿌 구독구독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저 언니와 실시간 꼬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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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